범인은 당신이야! 진짜 억울해. 진짜 아니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100만 원짜리 오늘 마피아 빵이라서 굉장히 큰 규모의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와 인터뷰 해볼 시간 가져야겠죠? 라인트모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카드몽입니다. 달빛치라입니다. 이랑이랑 달빛치랑. 고양이설이 선약이라고 합니다. 공략 영상을 올리고 있는 박선 빅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색트리머입니다. 안녕하세요. 맘에 있는 게 섹시 스트리머 아나? 돛덩이라고 합니다. 파괴왕 조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의상 패션이 독특하신데요, 오늘? 의상 신경이 좀 있어가지고... 이전에 쓰던 모자가 내일 무슨 플랫폼을 닮았다 해서 눈에 굉장히 이상하게 끼고 오셨는데요. 고인물의 눈빛으로 오늘 다 꿰뚫어보겠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마르다님이야, 마르다님. 그래서 모스프레를 맞춰 입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비터님이 좀 저희 패션보고 좀 따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 사람이랑은 마피아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색트리머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흥욕적인 분 같으셔가지고... 이 사람은 꼴찌 상 받을 것 같다. 어, 파괴왕 조일이야. 그냥 맘에 안 들어요, 초록색. 하하하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룰설명은 마피아 인게임으로 할 겁니다. 현재 10명인 결과 마피아가 3명으로 돼서 나오고요. 모든 직업이 다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의자, 의자, 의자. 설렀다. 아, 가방을 못 년해. 가방 못 년은 이유가 있나요? 라모님만 의자 종류가 다르신데 혹시 좀...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계속 여기저기 찌르는 아카드모는 뭐죠? 랜덤 하겠습니다, 랜덤. 랜덤 했습니다, 랜덤. 아...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죽이면 후회합니다, 진짜. 아, 저... 전자님을 좀 보내고 있도록 하죠. 하하하하 야, 진짜, 진짜 아... 아니... 서리님을 고른다고? 아, 진짜. 아, 막, 막, 진짜. 어우... 제가 좀 유기적으로 덜 살렸는데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일단 라모님 죽여보고... 내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범인이야. 아... 큰일 났다. 그럼, 그렇지. 아, 일단은... 진짜, 아, 졌다. 아망님을 오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우, 졌다. 아, 빅터님도 시민이에요? 네, 저도 시민이라서 아망님 가고 나서 밤 지나서 저 죽으면 어차피 시민생이거든요. 아... 뭘, 아, 이러고 있어, 무슨... 무슨, 아, 이러고 있어, 지금... 어우, 답답해. 끝까지 변호하라고! 야, 나 먼저 못 타고! 어우, 진짜... 야, 아마, 아마, 진짜! 야, 갈 통 진짜! 아... 가해져 있나? 렌더... 어? 뭐야? 렌더, 렌더. 진짜 렌더, 렌더. 렌더, 렌더. 진짜 렌더, 렌더. 오, 진짜 렌더, 이거 렌덤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저 살려야 됩니다. 특수보직이에요, 시민은 아니고. 먼지는 이따가 말할게, 먼지는 이따가 말할게. 이따가 말할게, 먼지는 이따가 말할게. 제가 마피아를 살려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마피아를 살려줄 수가 없거든요? 마피아라고요? 마피아라고? 마피아라고! 어어? 마피아라고! 어어? 아, 저거... 예에... 준다. 뭐야, 갔어? 무조건 나만 산다! 자힐, 자힐, 자힐! 난... 나밖에 몰라! 도일님이... 안 실수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말을 한 끈과 동시에, 동시에 바로 주워담으려고 했다는 점. 도일님이 어떠한 변명도 안 하고 있어요. 나 마피아 처음 걸려보는데... 아니... 아니 그게... 잘가요? 잘가... 저기 요!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해주세요! 어? 세련된 나리아가 3명... 아마 아마 이런 아키테마 마피아인 거 같고, 달 비일하고님을 살려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그냥 달비일하고 살려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악션! comum 시작하위 오어어!!! 야 unre وسsong 저도 확인했어요 이랑 님이요 이번에는 이랑 님을 미래를 위해서 이랑 님을 살릴 것인가 나를 살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면 무조건 이거든 이랑 님을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죽더라고 이랑 님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아 누가 họ歹 아 이 마피아 분들 정말 제가요 이번 밤에 확인을 해봤는데 빅돈님이 마피아시더라고요 아 제가 마피아라고요? 네 일단 저의 직업을 먼저 밝히고 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영매입니다 방금 아막님을 제가 빡 봤어요 키민이 나왔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그렇다 아막아막 그녀는 똘씨였던 것이다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거짓말인데 아막아막 하아 때문에 아막아막 하아 때문에 아막아막 하아 때문에 이거 만약 제가 선택을 잘못하면 마지막에 욕받이 되는 거라서 근데 하나의 경우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막님이 그냥 트롤이었다 아우 우와 진짜 라몬이 라이트 모카 그룹 신이야 그룹 아막님 어떻게 할 말 없어요? 당신 마피아야 트롤이야 왕님이 렌토 갈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마 아마 진짜 네 네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되고 되게 재밌고 신났는데 이번에 시윽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 собир wreck 진짜 få 이거 이거 그 공과사는 그걸 하셔야 돼요 진짜 아마 아마 진짜 공과사 부분에서 세 번째 반은 마피아가 되었지만 워낙 빠르게 발려서 편집되었다 라모님을 지목했는데 의사가 살리고 또 라모님을 지목했는데 의사가 살렸다 그리고 마피아들은 전멸하였다 다음은 마지막 파이라 피버 타임입니다 다음 상금은 44만원이 나눠지는 상금이고요 너도 렌트입니다 이거 나 걸리면 의심해야 된다 영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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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영매 없으면 보내야지 없는데 왜 보내 젠제님 혹시 잠옥씨 남순님 혹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목님 왜 갑자기 젠제님 보내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상금을 나눠가지는 거는 시민은 소수빛수록 좋습니다 같은 시민이어도 일단 죽이고 봐야되요 진짜 1도 안 믿겠나 마이크 끄세요 아니 아카도 뭐 너무 나 죽이란거 아니야? 아니 너무 심하잖아 어쩔 수 없어 저 지금 어? 형태입니다 저 변태구요 제가 1학님 바람직하시였어요 저 누구 볼까요 여러분들 설량이님 보죠 설량이님은 안되잖아 밤에 막 어? 설량이 마피아로 죽었잖아 아니 경찰인지 아닌지 봐야되잖아 아 경찰인지 아닌지? 경찰인지 아닌지는 저 오히려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마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일 오케이 킵 당신 킵이야 키우심 야 나 죽여 아 왜 이렇게 인생이 포기해 시리 나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 비워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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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진짜 그 젠제님이 영매가 확실한 건가요? 도통시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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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날 확인 못합니다 영매는 원래 확인 못하고 어? 안돼 저게 말이 안돼 마피아 저는 이전 세판 글에 앞에 연습했던 것들 생각해서 라모님이 지금 전혀 너무 차분하게 말씀 안하신다고 생각해 보냈지 범인은 당신이야 아 진짜 억울해 아 진짜 아니야 아 정보가 다 나왔어서 두울 아 두울 그렇다 치고 도통이가 지금 굉장히 이게 진짜지 진제님 얼굴이 너무해요 아 라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냥 확 쪄요 아 라모님이 너무 너무 여태까지 했던 그 앞전의 판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야 너무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시간 다 됐으니까 선택하자고 하기 때문에 셋 중에 한 사람 무조건 골라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젠제님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일단은 내가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이거 아닙니다 젠제님 예 아 그렇죠 제가 갈통일 수 있어 제가 욕을 다 먹겠습니다 제발 제발 어? 마이 끄겠습니다 마이 끄겠습니다 마이 끄겠습니다 그렇다 라이트모카 그는 진짜 일반 시민이었던 것이다 로젠제는 희대의 칼통짓을 해버린가 이제 남은 건 의사가 살려야 한다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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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님 범위에서 의사 50% 안결라 제발 50% 안결라 제발 50% 안결라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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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빅터님 가시죠 제가 이 맛 진검 승부에서 제가 졌네요 아 그 이랑님 이랑님 저희 캐리했어요 이랑님 상금 우리 거야 이랑님 제일 큰 거야 조금 라모님한테 미흥 받으실지도 라모님 죄송해요 라모님 미안해요 라모님 조용이라길래 정현이 그 라모님 죄송합니다 라모님 GM님들 축하드립니다 예예 저희가 포즈에 왜 이 명초리를 안 듣고 왜 갑자기 뭐 계속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다 모든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오늘 MVP 상을 돛동이 10만 원 최대한 죽음 상 자 네 번 죽으셨습니다 네 네 번 죽으신 세클이만이 만 원 무려 거기 만 원 축하드립니다 아마 아마아마님과 팔장도일님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1등은 누구누구 28만 원 넥슨 캐시를 획득하신 하이빌이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68만 원 우와 앞으로 방송 라모님 들어갈 때 인사를 머리 박으며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지마 하하하하 오지마 만 원 타갈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되게 해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되게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 라이브 많이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해요 지금 상금을 화장실 드립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잊혀주시기 바랍니다. 빵원이고요. 유튜브 편집점 오케이 해가지고 약간 기분은 좋습니다. 거짓말 잘 못하는데 마피아만 세 분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